한글자막 by 한효정 봄이 안나는데 안만해도 아이고 우리 가을이 때문에 내가 웃는다 아이고 가을이야 너무 멋있는거 내가 다이소가서 근한 5천원정도 투자했는데 이렇게 예쁘게 모자가 벗겨졌어 아이고 어떡하냐 아우 너무 예뻐 일찍 왔다 아우 야 알았어 아우 우리 가을이 최고다 제일 예쁘다 그랬어? 새벽이도 왔고요 8마리가 다 나왔습니다 저 섭외는 지금 너구리랑 꽃님이랑 지금 새벽이가 있고요 여기 제인이 여기서 3마리가 있어요 너구리, 꽃님이, 새벽이 여기 3마리, 4마리 8마리 다 있습니다 꽃님이가 양보하네 저 새벽이한테 많이 먹었네, 꽃님이가 얼른 빨리 먹고 피해주네 꽃님이 어디로 가나 아, 꽃님이 집으로 들어가나? 어, 집으로 들어가네, 꽃님이나 밥 먹고 꽃님이 집으로 들어갔고 여기 제인이는 저기 있고 밥 먹고 여기는 이제 아기들이 여기서 먹고 있네요 지금 이 사료 있는 데는 지금 새벽이란 너구리가 있고 그 위에 고등어 한 마리 이쪽에 고등어 두 마리 치즈 한 마리 와아 어우, 너구리 나왔어 사려먹고 하하하하 아이고, 여덟 마리가 한꺼번에 북적북적하네 와, 이놈들 잘 먹네 잘 먹어 응? 하하하하 쟤는 발 실어서 저 위에 올라가 있나보다 아, 발판 마땅한 적서 같고 하하하하 너구라 달려들어서 먹어 그게 더 맛있는거야 너구리가 문열이야 좀 약한거 같아 에이 꽃님이 와서 얼른 사료만 먹고서 싹 빠져버리네 지금 저 누구야 새벽이가 지금 계속 먹고 있습니다 아, 재미 나요 하하하하 내가 지금 5시 한 10분 정도에 왔는데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네 왕창은 응 가겠습니다 예 제인이 또 왔어? 응 제인이 엄청 커요 지 엄마보다 더 훨씬 컸어 응 저 놈빠봐 응 밀고 들어가네 응 저 제인이랑 새벽이 등치마요 차이가 그렇게 나요 아유 우리 가련한 저기 뭐야 너구리 뒤에서 저러고 있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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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라 우리 너구리 참 예쁜데 가겠습니다 아유 물이 뭐가 이렇게 자꾸 빠졌지 으 으 으 으 사료도 많이 먹은거 채워주고 그 다음에 물그릇도 채워줬습니다 뭐 얼음은 많이 얼지 않았는데 그래도 지금 영하 4던가 오던가 그래요 낮에는 많이 올라간데요 아직 고양이들은 안 나왔네요 네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지금 6시 15분쯤 됐습니다 지금 깔끔히 들렸다가 코백이 집에 올라가는 중입니다 뭐 어제 다 녹았어요 모르죠 또 이렇게 어른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 녹은거 같아요 이쪽은 그래서 이제 올라갑니다 아직도 조심할 때가 많아요 한 3번 넘어지다 보니까 걱정이 많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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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백아 뭐하고 있냐 아이고 거기 둘이 들어가 있어 이야 뭐 대끼리지 뭐 어 전기장판에 뭐 이불 그냥 푹신하게 깔아주고 어느 분이 여기다가 화폐가 넣어준다고 그래갖고 그래서 내가 고민 많이 했어 잘 짰구나 둘이 하지 뭐 응 따뜻하지 뭐 뭘 이렇게 따뜻했고 밥도 좀 남았네 밥 줘야지 여기다 알았지 응 아이 착해 우리 소심이 고백아 갓께서 함께 와서 미안해 내가 오늘 어디 바쁘게 갈 때가 있어서 6시 좀 넘자마자 왔다 야 갓게 방울이 밥을 주고 갑니다 어 방울이야 너 지금 몇신데 지금 나오냐 방울이냐 왕방울이냐 왕방울인가 보자 너 누구야 어 왕방울이구나 방울이 어디 갔어 응 자 여기 밥 줬으니까 와서 먹어라 아이 착해 응 왕방울 너 와서 먹어 야옹 야옹 안해도 돼 얼른 와 이루와 야옹 이루와 야옹 이루와 음 음 음 정석이 저기 갇힌 모양이구나 으 으 으 으 으 으 밥을 채워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3세기 새끼가 있는데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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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넣어주겠습니다 으 으 되게 율라거 또 도망가지마 이거줄게 아 으 도망갔는데 좀 까 casing 어후 두말이 등 где 있었어 아 어디 있냐 아 요 으 자 이렇게 놔 놔 DP 으 앞에 더았으니깐 들어가서 자 어디 가지 말고 자 갈게 합행 넣어 놨어 음 애들한테 합행 넣어주기도 쉽지 않아요 도망가고 막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일로 들어올 거야 따뜻하니까 아 가겠습니다 어제 놔두고 간걸 다 먹었습니다 고양이 어디있나 안보이네요 어디서 오는지 요즘은 안보여 예전에는 회돌이 고돌이 무성이 다 있었는데 안보이고 지금은 사료만 넣으면 감쪽같이 다 먹어 버립니다 누가 와서 먹든 얼굴 못보면 어떻습니까 먹고 배고프지 않으면 된거지 뭐 따로 뭐 얼굴 보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고픈 고양이 밥주러 다니는 거니까 그리고 희한하게 지금 저쪽에 아까 촬영을 못했는데 어제 어 까망 이랑 꺼망 이랑 다투는 것 같더니 꼬멍이네 식구가 다 없어졌어요 꼬멍이도 없고 수염이도 없고 왜 아픈 애도 하나 있었는데 세 마리가 다 없습니다 어디 갔을까요 까망이가 다 쫓아 냈나 모르겠습니다 이따 저녁때 와보면 알겠죠 외양간 양이도 와서 다 먹고 갔네요 다시 밥 보충해 줬습니다 외양간에는 저 허염얼거니 놓고 그 다음에 또 고등어 고양이 다 나오던데 한세 마리 오는데 허염얼거니는 임신 중입니다 오늘 날씨가 아우 꼼꼼해 갖고 이렇게 꼼꼼합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6시 넘었는데 달뜨고 이렇게 꼼꼼한데 제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남들이 나보고 미쳤대요 근데 뭐 제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자 밥 먹으러 와서 갈게 어제 저녁때 준 밥은 싹 한털도 남기지 않고 다 먹었습니다 많이들 배고팠나봐 여기 자라면 한 세 마리 정도 올 것 같은데 밥을 다시 채워 주겠습니다 분명히 녀석들이 요 근처에 어디 있을텐데 냐옹 냐옹 안보이네 밥 먹으러 오겠죠 뭐 아 꼼꼼하고 이렇습니다 산하가 지금 이런데 제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꼼꼼합니다 숲식 사료들이 자꾸 얼어갖고 숲식 사료들이 자꾸 얼어갖고 여기다가 하폐가 넣어놨습니다 하폐가면 안 얼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 우리랑 엎둥이 은밀히 이뿐이가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쪽에 아이들은 엎둥이 빼고 나이가 많아서 좀 부드러운걸 많이 먹여야 되는데 자꾸 오니까 물은 어떻습니까 물은 괜찮네 아침에 내가 어 보여줬습니다 이쁜히 나왔고 음 저쪽이 아마 은밀히 랑 우우리가 잘겁니다 아유 저네석 저기 있네 야 너 왜 거기 있어 응 가서 밥 먹어 엎둥아 응 아유 저 개 엎둥이야 뭐 숨는다고 안보이나 하하 알았어 알았어 갈게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원래 그 따뜻하니까 올라가는거에요 응 응 응 본네트에 들어가있나 잘 봐야돼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Zen 응 야옹 야옹 응 아유 다 먹었네 벌써 응 응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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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특유의 이쁜이가 우리 옆에서 밥먹는거 은밀이는 저 안으로 들어갔네요